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맥점 라인 잡는 법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하고 자 요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게 있습니다 게 뭐냐면은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항상 주목하라 그러죠 그죠 자 대량 거래가 터진 것을 주목을 하라 실제적으로 국선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아침에 국선 같은 경우 국선부터 예를 들을게요 자 국선은 아침에 시가가 이렇게 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항상 제일 많이 터지죠 국선은 아침장이 제일 많이 터져요 물론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국선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국선 차트의 분봉 차트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침 아침의 첫 봉이 첫 봉이 제일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하루 중에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3일도 마찬가지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12,000개 인데 요것도 왜 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는 좀 아니네요 여기는 8,600개 9,000개 요거 두번째가 더 많이 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국선상으로 보면 국선의 아침봉 아침봉 한개 두개가 실제 첫 봉과 두번 보통 첫 봉 아니면 두번째 봉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집니다 이 두개가 은봉이냐 혹은 양봉이냐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지냐가 이 그날 당일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자 아침 첫 봉이 양봉이냐 은봉이냐에 따라서 그날 방향이 아 대충 은봉이구나 대충 양봉이구나 그 오전장은 거의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헷갈리는게 이런 봉이죠 제일 헷갈리는게 이런 봉이에요 그러면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방과 하방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해드리거든요 보통 1분이나 30초 전에 해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까지 그거를 뭘 보고 하냐면은 수급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수급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러니까 상방으로 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도세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예상가를 보면서 예상가를 보면서 예상가에서 거래량까지 같이 보면서 아 지금은 방향이 상방이구나 아니면 하방이구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스타트가 딱 되면 끝나는 겁니다 상방이 딱 스타트가 되면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첫 봉이 은봉이냐 양봉이냐 십자봉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고 봐요 자 그러면 양봉이 만약에 이제 어려운 거를 하지 말고 한 개씩만 합시다 한 개씩만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죠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 제가 항상 스타트 포인트 시가를 찍어놓으라고 그랬죠 시가 라인 그어놓으라고 그랬죠 자 이 시가를 안 깨면 이 시가를 안 깨면 이거는 분명히 계속 매수입니다 거의 상방으로 날아갈 가능성 높아요 아침장 얘기에요 아침장에 일단 해놓고 노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가 처음에 시작가 시작가를 적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거리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은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시가가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100% 아 100% 까지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거는 바로 하방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가가 깨지면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시가가 깨지면 시장 무너집니다 시가가 깨지면 일단 정리하고 하방으로 추세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침장에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첫봉이 딱 터지면 그날 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매수세라고 그러죠 걔네들의 방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 밀어벌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밑으로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가가 깨졌을 때 매도를 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땠나 자 지금 여기서요 자 여기서 아침에 일봉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지금 첫봉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은봉이 됐다가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죠 은봉이 됐다가 올라오면 이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은봉이 됐다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아침 추세는 상방이 나오는 거죠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시가가 어디에요 시가가 여기죠 양봉이니까 그런 다음에 자 시가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쭉 올라와서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아침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에 왔고 은봉이 나오니까 반청하고 그 다음에 쭉 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이 깨져서 은봉으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이죠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계속 헤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어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첫봉이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쵸 윗골에 달고 막 왔다갔다 했어요 이날 이날도 근데 양봉이 만들고 시가를 갖다 딱 찍어보자고요 시가 시가를 안 깨죠 안 건드리죠 이거 무조건 매수 자 다시요 이쪽에 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거는 십자 그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장이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시의 시가가 어디죠 은봉의 시가는 양봉이랑 틀려요 은봉의 시가는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양봉은 먼저 하죠 양봉 이거는 12월 2일이네요 양봉 만들고 얘가 이제 왔다갔다 했죠 왔다갔다 했는데 결국엔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거를 안 깨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죠 양봉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거 지금 제가 하는 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영어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어렵다 1번 아 이해한다 2번 지금 양봉만 양봉만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아 양봉이야 양봉 양봉이야 어 그럼 저 양봉 시가만 안 깨지면 양봉이네 매수네 그렇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시가를 만든 다음에 시가를 만든 다음에 그 움직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드도 보조지표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봉이 안 깨지고 이렇게 안 깨지고 여기서 살짝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꼬리도 달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가만 안 깨지면 가능하면 매수로 보세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시가가 안 깨지면 상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시가가 깨지면 양봉이 나온 다음에 시가가 깨지면 음음 자 대충 방향은 나왔고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은봉을 한번 봅시다 자 장 시작하자마자 은봉이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죠 뭐 위꼬리 아래 꼬리든 달았을 거예요 근데 은봉이 딱 만들어졌어요 은봉의 시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은봉의 시가는 여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은봉의 시가가 여기인 줄 알고 계신데 은봉의 시가는 여기가 아니에요 은봉의 시가는 여기에요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은봉의 시가는 여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가 이제 여기서 양봉으로 살짝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더라도 여기 위꼬리를 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가만 안 깨고 혹은 깼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은봉이다 하방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거의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첩봉을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강의를 안해드렸는데 이 첩봉을 갖다가 국선에서 국선매매를 할 때 이 첩봉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첩봉이 거의 그날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방향 자 은봉이에요 은봉의 시가는 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인 딱 하나만 거어놓고 보세요 매매하기 참 편해요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팀장님이 아마 해주실 건데 저도 아 제가 해드리면 되구나 시가가 딱 떨어지면 시가에 라인 하나 딱 그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공부를 하신 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 저거 저 라인 돈 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깨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은봉 나온 거 한번 뭐가 있어요 은봉 자 여기에요 자 은봉은 은봉은 자 말씀드리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그죠 자 시작해서 아침에 은봉 나온 다음에 계속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안 빠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날은 실제적으로 이 그 뭐죠 이 시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하는 날은 제일 어려운 날이에요 이거는 시가 근처에서 시가 근처에서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어 이거 언제 12월 3일은 아마 십자 모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번 볼까요 12월 3일 12월 12월 이런 날은 솔직히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선물로 돈 벌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에서 맥점 잡고 이런 것까지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날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날이 이제 대박이죠 아침에 시가가 여기요 은봉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라인 아예 이 저점의 하단 라인도 못 건드려요 그럼 이건 거의 100%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가를 건드리기는 커녕 이 장대 양봉의 최저점도 못 건드린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그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예 지금 이런 경우죠 자 이런 아예 그 다음에 차트가 거꾸로 보는 게 어디 있지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런 날을 보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시가가 살짝 밑으로 눌렀다가 시가가 여기가 시가인데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봉에 상단선을 갖다 안 건드리고 그냥 계속 이 종목이 움직인다 이거는 무조건 매수죠 이런 거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매도가 나와서 챙긴 다음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다시 매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그 국산 같은 경우는 첫봉을 갖다가 되게 중요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뭐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트광장 설정 잠깐만 이거 원위치 시켜놔야죠 깜짝 놀라요 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차트를 거꾸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예 자 어떻게 좋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첫봉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첫봉이라는 개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한번 보죠 자 해외 선물이에요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보면 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쵸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7000개 짜리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7000개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은봉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은봉이 안 떨어지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첫봉이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예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대 은봉이 하나 크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 아 떨어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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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장대 은봉이 나와서 얘네들을 갖다가 계속 뭐 하려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 여기서 두 번째도 은봉이 떨어지고 이러면 일단 매도로 보세요 계속 하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장대 은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위 아래 라인을 하나 그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매매합니다 여러분들이 오 맥점 기가 막히게 잡으네요 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맥점 기가 막히게 잡으세요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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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딱 요 지점에서 요렇게 이제 지나갔을 때 요 지점에서 이렇게 딱 양봉이 나오고 예 요렇게 딱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 신호 나오기 전에 아 얘 올라오겠구나 매수 잡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드 신호는 조금 지나면 나와요 한 봉 한두 개 정도 지나면 나옵니다 근데 최저점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저점 그러니까 이 큰 맥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장때 은봉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방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봉이 나와요 어라 뭐지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지금 거대한 매도세를 이기고 쫌쫌쫌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런거는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데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데 솔직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손질 잡고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 손질라인으로 잡고 보셔야 돼요 요렇게 살짝 반등 나오다 반등 나오다 이렇게 뒤져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잡으라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게 점점점 올라오다가 이 상장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의아해한데 이게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리량이 터진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요 근처까지 가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 100% 이거죠 이거 100% 이거죠 이게 뭐죠 우리가 젓가락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량을 누가 던졌다 그 물량 다 소화하고 확 올라가는 거 이거는 거의 100%예요 자 이 젓가락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쭉 나오다가 자 음봉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죠 쫙 꼬리 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상방이에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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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예요 얘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어떤 분이 왜 3분봉을 보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봉을 보든 1분봉을 보든 2분봉을 보든 5분봉을 보든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1분봉을 보다가 왜 3분봉으로 바꿨냐면 1분봉 같은 경우는 사드 신호가 너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드 신호는 실제적으로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 시그널 거래량이 적을 때는 막 매수매도가 나오니까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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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빡 너무 그렇게 그 뭐랄까 빠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3분봉의 최적화를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3분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분봉을 보든 5분봉을 보든 여러분들이 3분봉과 5분봉 이런 것들이 1분봉에서 보면 나와요 3분봉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은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라인을 그어놓으라고 해요 상단선과 하단선 상단선과 하단선 상단선과 하단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만 보시면 실제 매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은봉이 나온 다음에 은봉이 나온 다음에 어때요 올라오죠 이거 매수 잡아도 돼요 왜 손절만 확실하다면 손절은 지금 이 최저점이 어 저가가 57.93이거든요 그러면 57. 에 에 9.21을 갖다가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올라오는 거 확인 양보 얘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국엔 여기다 한 번 누가 확 던져버리죠 지금 이 라인 제가 쭉 보다가 여기서 은봉 나오는 거 보고 매도 치세요 할 겁니다 매도 쳤는데 수익이 났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이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또 더 큰게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매수세예요 매수세가 이거는 완전히 그 털어진 게 아닌데 매수세예요 이거는 무조건 매수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졌죠 자 지금 거래량이 터진 거에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한 5분의 3 정도는 나왔어요 물량이 근데 아직도 매수세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되면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은봉이 나올 때까지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요런 거 나오면 조심 일단 그러다가 딱 해서 은봉 나오면 매도 이렇게 해서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 위아래 꼬리는 빼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아래 꼬리는 빼고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그 추세대로 따라해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자 지수에 나스닥 같은 거를 보면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은봉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몇 개짜리 7600개짜리 나스닥을 우리가 보통 일분봉으로 많이 보니까 일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거래가 4900개짜리가 딱 빠졌다가 지금 다시 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차트예요 그죠 빠지는 차트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거래량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래량 2700개 거래량 터진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 방향대로 보시는 게 맞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헷갈리는 데죠 요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일분봉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복굴복이에요 이거는 먹는 분도 있고 손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손절 잘 잡으시라고요 손절 잘 잡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젓가락 젓가락 매수죠 매도 매수 안 빠지니까 매수죠 추세 이어가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나왔네 자 이거 거래량 엄청 터졌어요 4500개짜리 이거 무조건 매도로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매도해요 이건 무조건 매도해요 이렇게 거래량은 크게 터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얘 못 올라오면 계속 매도해요 여기는 뭐 장 끝날 때 쯤이니까 뭐 상관없고 아시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조주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분봉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 그 큰 거래량 터지는 것들 있죠 예 큰 거래량 터지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 아침장에 시작을 하면 라인을 딱 그어놓는 것을 명심을 하세요 일부 3분봉 짜리 있죠 예 국선에서 딱 거래량 터지면 어 오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터지면 오케이 저점 고점 찍어 놓고 저점 고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는 캔들 볼륨 차트로 해 놓죠 그죠 예 캔들 볼륨 차트로 해 놓잖아요 그래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 오케이 저점 고점 왜 꼬리를 빼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꼬리를 빼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통만 하시면 돼요 됐죠 몸통만 하시면 됩니다 얘가 꼬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에서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고 밑에서 올랐다는 얘기는 물량이 받았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하는 거 요런 거 하나 습관으로 기르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선물 해외선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거래 터지는 것들 그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혹시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지금 아 아 운영팀장님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어 15일 날 있죠 오늘이 8일인가요 예 15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에 반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15일 날 어 15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어 요거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요거에 포함되어 가지고 실제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거보다 더 예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냥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그 얘기할 게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음 네 뭐 반등하는 거 꼭지 잡는 거 뭐 이런 거 요런 것들 해가지고 그 피레침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똥침 나오고 요런 매매도 몇 개 설명을 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일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올려주십시오 저기 질문은 한 줄에 써주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질문은 한 줄에 예 질문은 한 줄에 그래야지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 줄에 쭉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매일 10시 30분에 미국장 시작하는 장초 나스닥 방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요 많은 경우 꼬리 달고 처음엔 반대로 갈 때 그런데 받아서 예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향을 알려드릴 때만 하세요 10시 30분에 하는 거를 저도 해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순간적으로 그 미국장의 갭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다우의 갭이랑 다우의 갭과 그 다음에 나스닥의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랑 연동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나스닥의 뭐 이거 5일 이벤트처럼 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몇 백티씩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는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저도 이 매매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성골림 그러니까 나스닥 11시 30분에 하는 매매는 제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확실하게 알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됐죠 예 고렇게 됐습니다 됐죠 음 아 이제 어둠의 가이님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어 외국 외국이 국선 주체인데 개인이랑 그 개인이랑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 가는 날도 있나요 라고 하는데 자 그 예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은 개인은 시장을 주도를 못합니다 자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개인은 시장에 주도를 못해요 아무리 개인이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큰 그 시장을 이끌러 나가는 거는 매수 주체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개로 보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기관과 예 기관과 외인과 개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개인은 아예 빠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외국인과 지수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충 옵션만 길이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확률상으로 따지면 외국인이 하는게 9구요 기관이 사서 하는게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상으로 뭐가 많은지를 딱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확률상으로 딱 봤을 때 확률상으로 딱 봤을 때 아시겠죠 예 확률상으로 딱 봤을 때 확률이 높은 걸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죠 어 그리고 이거 외인이 그 선물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그것도 확률이거든요 확률이 많아서 그런 거지 기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외인들이 겁나 매도치고 있죠 그죠 겁나 매도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요 그 지금 상황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는 쭉 몇 년 동안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안 바뀌라는 보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선매매시 저는 첩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양봉시 매수 은봉시 매도를 하여서 시가를 깨버리고 손절이 되고 다시 첩봉 방향으로 갑니다 어 대응을 어떻게 되는 이거는 어 양봉시 매수 은봉시 매수 자 시가를 깨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를 깨고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려운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양봉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은봉으로 해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도 손절을 하고 매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쵸 매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매도가 나오니까 그럼 매도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가 양봉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도 손절하고 다시 가죠 그럼 여기서 또 매도가 나와요 자 이런 날은 돈 벌기 힘들다 자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말은 날 샜다 이런 날은 사드 지표도 어디서 나오냐면은 희한해요 이런 날은 사드 지표가 매수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 신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도 신호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날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돈 벌기 힘들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다가 아 때려쳐 아니면 얘가 가만히 보면 이런 흐름이 나와요 요거는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추세매매는 지난번에도 한번 해 드렸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추세매매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못해 드렸는데 추세를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항생 항생 이거는 항생은 음 장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안 들고 항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면 그냥 사드 신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니까 항생 같은 경우는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항생매매는 핵심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항생은 항생은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항생은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그럴 때 예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때 잡는 게 아니에요 예 이때 잡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세요 확실히 올라올 때 요때가 보통 사드 신호가 나옵니다 고때 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블루스님 죄송하지만 얼마나 되셨죠 기간이 예 얼마나 되셨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선물 매매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년이요 1년 넘었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일단은 손절을 갖다가 좀 넉넉하게 잡고 자 손절이라는 거는 제가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15틱을 손절을 잘 본 이유는 15틱 정도면 그게 국세 그러니까 해선의 한 10틱 정도 가격이에요 그죠 항생도 15틱 떨어지면 아마 십몇만원 정도 날아갈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아유 그거 항생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항생 이블루스님이 나중에 이제 오면 저 왔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항생 포지션 잡아서 한번 크게 수익 드릴게요 아시겠죠 매매하실 때 그러니까 어 저 항생매매 준비했습니다 아니면은 그 예 저 항생매매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타이밍 딱 봐가지고 포지션 정확히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항생은 낮에 하세요 혹시 밤에 하세요 항생은 아침짱이 좋은데 아침짱이 좋은데 아침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아침짱이에요 어 좋습니다 아침짱이면 제가 아침짱에 항생 포지션 잡아드릴게요 10시 15분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 흐름 보시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 30틱 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자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잡아드리면 여러분들 못할걸요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그 딱 시작되는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매수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내는 거니까 매수한 다음에 매수한 포지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만 알려드려도 손절을 자꾸 들어가시는게 훨씬 더 편합니다 동시에 딱 시작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경우에요 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저는 시작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바로 시작하면서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포지션을 갖다가 예를 들면 여기가 278.50이다 278.50이다 딱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다고 매수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아침에는 이미 280.50이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79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못하잖아요 대부분 278.50에 대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방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상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뭐죠 예 이거는 아 지금 내가 매수를 딱 준비하고 있다고 매수를 손잡고 들어가면 되는거지 제가 정확한 포인트 중간중간에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방이다 상방이다 하방이다 아니면 오늘은 모르겠어요 하는 날이 있어요 그쵸?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첫봉 보고 합시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랑 자꾸 해보시고 또 일주일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 궁금한거는 옆에다 메모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뭐죠? 옆에다 메모해놨다가 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10시 15분 정도의 방향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생 하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손절만 잘 지켜주시고요 됐죠?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송 아 이거 재밌다 여러분들만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야간에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강의해도 되겠다 인원 57명 네 좋습니다 9시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면서 목마르기 시작했군요 자 오늘 배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 분봉매매 실전에 대응하는 방법 예 설명을 해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항생 얘기하는 거 그쵸? 예 오늘 강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없어요 오늘 녹화 안 합니다 이거는 올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오신 분들만 하실 수 있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다음에 꼭 참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다른 강의요? 운영팀장님께 문의해 보세요 예 운영팀장님께 문의하셔서 강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네 Г width 예 알 그 ディ 나오는 모습